안녕하십니까, 선배님. 제 우상의 선배님과 함께 연계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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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셔? 방금 내가 뭐 실수라도. 야,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? 선배님이 너 눈빛 좋다고 칭찬하셨는데 왜 못 알아듣고 그래? 아, 언제? 선배님이 이렇게 하셨잖아. 아, 그게 그 뜻이었어? 아, 그럼 말로 하면 되지. 왜 저러셔? 선배님이 원체 말씀이 없으셔. 그리고 자기 말 못 알아듣는 거 엄청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조심해. 알았지? 어.